일단 이번 주 연습 과정이 좀 좋았어서 그래도 좋은 결과 기도했는데 1경기에서 예상했던 대로 뽑다가 4호에서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못 굴렸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뱀픽 과정에서 4호에서 좀 원활하게 안 된 게 가장 아쉽습니다. 게임 쪽으로도 뭔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됐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제일 큰 것 같아요. 초반. 초반 정글 구독, 정글 플레이하는 입장에서 뭔가 상대한테 주면 안 돼야 될 챔프를 줬던 것 같아서 저희가 그런 설계가, 플랜이 있었는데 그 정글 구도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놓쳐가지고 그래서 정글 입장에서 많이 힘든 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게 그대로 나왔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사실 저희가 좀 초반에 많이 굴려야 되는 조합을 선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한번 크게 이길 수 있었던 싸움이 있긴 했는데 거기서 좀 졌다는 게 상대한테 좀 저희가 빠르게 썩는, 뭐라 해야 되지? 빠르게 안 좋아지는 조합이 돼가지고 그 싸움에서 진 게 좀 가장 아쉽습니다. 사실 저희가 그 저희가 자신 있는 조합이랑 없는 조합이 좀 따로 있거든요. 그런 조합을 뽑혔을 때 저희가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데 좀 그런 조합이 안 뽑혔을 때는 좀 아직 부족한 실력이 나오는 것 같다고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.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하고요. 저희 선수들이 개개인 실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간만 좀 들이면서 같이 노력하다 보면 결국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연습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한 픽들이 1, 2, 3에서는 나왔었거든요. 그 첫 경기. 그래서 그 구도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이제 4, 5에서 저희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서 결국 근데 연습 과정에서는 저희가 그 조합을 많이 썼었거든요. 그 조합으로 승리도 많이 하고 그 과정도 많이 좋았어가지고 네, 그 구도에 대한 많은 연습을 해서 이제 대회장이 왔는데 결국 4, 5에서 좀 완벽하게 못 뽑은 게 그것이 좀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저희 좀 오늘 무기력하게 또 졌던 것 같아서 아쉽고 네, 다음에는 좀 이런 모습 최대한 안 보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어, 픽도 픽이지만 약간 선수들도 다 같이 게임 안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좀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거를 잘 노력해서 다음 경기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